안녕하세요 정서윤입니다 오늘은 보험설계사에 대해서 보험세일지라는 건 어떤 일인지 그에 대해서 우리 청중 여러분들과 소통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보험설계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저희가 대개 이제 풀베이스 커미션 베이스이기 때문에 월급이 없는 일이란 말이죠 개인사업입니다 이 일을 많이 많은 분들이 도전하시고 성공하신 분들이 있지만 대개 어려움이 겪고 계시거나 또 지금 혹시 여러가지 어려움을 영업이 쉽지가 않구나 내 생각대로 되지 않나 뜻대로 안되신 분들이 많더라 말이죠 자 오늘은 그 보험설계사라는 일은 과연 어떤 일인지 무엇을 잘해야 우리가 크게 성공할 수 있는지 고객의 성공과 나의 성공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억대 연봉설계사 1만명 시대 자 이러한 기사나 아니면 또 내가 보험 세일지 이런 금융 세일지에 대해서 도전 열정을 갖게 되시고 그 다음에 정보를 알게 되어서 자기 의지를 이렇게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말이죠 대개 생명보험 세일지랄지 보험 손해보험이랄지 모든 쪽에 생활비를 벌려고 이렇게 입사하신 분들은 거의 잘 못 봤습니다 나름의 또 꿈과 비전은 억대 연봉설계사 이런 쪽에 대한 생각을 가지시고 주변의 거절이랄지 가족의 반대 같은 것을 무릅쓰고 도전하신 분들이 많은데 실상 입사하시고 난 다음에 1년 이상 버티신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2년 3년 연차 갈수록 오래 일하시는 분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 청중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신가 혹시 지금 가방 들고 이렇게 영업 현장으로 나오지만 고객이 거절이랄지 그런 게 직면해서 혹시 이렇게 좌절하거나 혹시 가슴에 상처를 입고서 가슴이 계속 뚫어져가고 계신 게 아닌가 제가 그런 걱정이 드네요 자 우리 일은 과연 무엇이 어려울까요 단쪽을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제일 어렵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객을 우리가 이제 방문 상담이기 때문에 대개 물론 이제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여러가지 있습니다 영업이 여러가지 방식이 있지만 어쨌든 대개는 현장 방문 우리가 먼저 고객을 찾아가서 하는 일이 보험료업 이 금융세일즈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전화 상담하든 아니면 실제 반환 상담하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결국은 거절이죠 거절 그렇죠 전화 이렇게 하시고 상담하고 근데 내 뜻대로 이게 잘 되면 모르겠으나 어쨌든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 보험이랄지 특히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 대한 고객들의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험들은 또 나름대로 갖고 계신데 그것들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계시고 또 이런 보험 욕업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대개는 만나 주지도 않거나 전화 상담 자체도 거부하시고 또 실제 상담에 들어가서도 여러가지 거절에 직면하시는 분들을 제가 참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영업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참 많이 겪었죠 자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보험이 이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험이 어렵지 않다고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제가 실제 그 보험업에 현재 입사하시는 분들이랄지 일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여쭤보는 게 있습니다 혹시 3개국어 능통자 하시거나 있으신가요? 많지 않습니다 혹시 서울대나 카이스트나 이런 인류학력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고요 그 다음 혹시 금융업자나 아니면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한 5년 정도의 경력을 갖고 계신 분이 있나요? 그런 분도 흔치 않습니다 혹시 그러면 박사학의 소지자신가요? 그런 분도 많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대사분들께서 억대 연봉 즉 월급을 연봉을 월급을 천만 원씩 받아야 할 그런 근거가 뭔가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지금 대한민국어학기에서 박사학의 소지자나 인류대학교 출신이시거나 아니면은 그러한 외국어 능통자랄지 나름의 그런 좋은 스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대 연봉은커녕 그렇게 높은 고소득을 올리시는 분이 생각보다 요새 많지 않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금융세일제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그만한 그런 연봉을 받고 계시고 또 이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안 되는 분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가장 우리 설계사분들이 어려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전화하는 겁니다 낯선 사람한테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소개 또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서 만나자고 이제 약속을 할 때 이게 참 되게 거절이 날라온다는 것이죠 또 보이스피싱이랄지 또 여러 가지 그런 사기전화 그런 안 좋은 그런 전화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우리 그 가망고객들 특히 고객들의 어떤 경계심이랄지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금융적인 부분을 상담받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그러나 핵심은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렇게 전화를 할 때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너 생명의 설계사 누구누구입니다 어떤 분은 소개로 인해서 이렇게 전화 드렸고 한번 제가 찾아뵙고자 하는데 화요일 오전 10시나 아니면 목요일 오전 10시가 어떠십니까? 라고 했을 때 고객들의 반응이 혹시 쌍욕을 듣거나 우리 설계사님한테 욕을 하거나 아니면 심한 욕을 하거나 아니면 몹쓸 말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더라는 것이죠 저도 십몇 년 이상을 이 업계에 종사하고 지금도 제가 가망고객들한테 전화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직면한 최악의 상황은 결국 거절입니다 되게 이렇게 나오겠죠 바쁩니다 제가 관심이 없습니다 또는 관리를 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전화 주세요 자 거절을 당하는 것이 과연 이게 두렵고 힘든 일일까요? 자 그럼 우리 설계사분들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 설계사님들은 백화점이나 아니면은 어느 물건을 이렇게 알아보러 갈 때 그 내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그 세일즈맨으로 인해서 세일즈맨이 불쌍하다는 이유로 무조건 필요도 없는 물건을 구매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니즈가 없기 때문에 고객은 거절할 뿐입니다 근데 거절에 대해서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세일즈맨으로서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 거절에 익숙치 않은 그 여린 마음이 저는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왜냐 세일즈는 바로 거절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절에 상처를 입지를 않아야지만이 그것이 세일즈의 시작을 할 수 있는데 거절에 직면해서 상처를 받는다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거절에 익숙치가 않으신 겁니다 좀 더 많은 세일즈의 경험을 쌓여주셔야 되고 또 하나의 케이스 어렵게 전에 약속을 잡아 갖고 우리가 고객을 만나 상담을 합니다 혹시 1년이든 2년이든 영업을 해보신 분들에게 여쭤본다면 상담을 해서 내가 만약에 보험을 좀 강하게 응원했다든지 고객이 어떤 계약 유지를 강하게 요청했을 때 고객이 우리 설계사의 멱살을 잡고 욕을 한다든지 때린다든지 뭐 이런 일을 당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경우는 제가 당해보신 적을 거의 못 봤습니다 무슨 소리냐? 결국은 고객이 우리가 영업을 하던 전화를 하던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결국 거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합니다 지금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것에 과연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인가 상처를 받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세일즈는 거절로부터 시작한다는 것 근데 그 거절에 상처를 입는다는 것은 뭔가 아직은 세일즈맨으로서의 마음의 준비가 안 돼있다고 저는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일반적인 거절로부터 담대해지고 마음에 전혀 영향이 없을 정도로 많은 경험을 쌓았고 거절에 많이 직면해 보셔야지 보험 세일즈의 진정 의미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세일즈의 시작은 거절이고 이 거절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거절이 두렵습니까? 그러면 두렵지 않을 때까지 열심히 해보시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일즈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자 이 보험 세일즈가 얼마나 멋진 일인지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내용은 제가 2011년도에 어느 계약자한테 유치한 보험 계약의 현황입니다 작년 자료인데요 자 여기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2011년도에 그 당시에 31살인 남자분께서 저한테 저축성 보험을 월 150만원짜리를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4년 정도 된 것이죠 2011년 3월이니까요 2011년 3월에 150만원짜리 저축성 보험을 가입해서 작년 여름 현재까지 총 납입보험료는 한 6천만원 정도를 내셨고 지금 현재 쌓여있는 적립금은 이게 한 5년 정도 되어야 원금이 되어있는 원금이 도달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아직은 원금 안 되어왔고 쌓여있는 금액이 5,300여만원 정도가 적립이 되어있습니다 자 31살인 총각이 월 150만원짜리 장기성 저축보험을 가입한다 자 우리 총중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이분의 직업이 무엇일 거라고 상상되지 않아요 제가 많은 분들한테 여쭤보면 전문직 소득이 좀 충분한 월급 한 300,400 정도 받으시는 고소득 전문직이거나 좀 여유있는 대기업 직원 정도로 생각하실 텐데 실제로는 술집에서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입니다 술집 웨이터 분이신데 한 달에 기본급 150만원에 팁이랄 팁 같은 거 물수건이랄지 이런 걸 해가지고서 받는 돈이 평균급여가 약 230만원에서 많이 벌 때 270만원 정도 버는 즉 한 달에 한 250만원 정도 버신 분이 저한테 150만원짜리 장기성 저축보험을 가입했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처음에 이분을 제가 소개를 만났을 때는 이분은 저한테 20만원 정도를 가입하시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우리 선생님께서 마흔 되시기 전까지 1억 정도의 자금을 못 모으신다면 아마 40이 넘어서라도 지금 고된 생활을 계속 유지하실 수 밖에 없으시겠다 그것이 사실이고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자 그분께서는 그런 삶을 원하신 분은 없겠죠 사실 그러나 이렇게 큰 금액을 저축한다는 것 또한 아주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틀을 갖고 설득을 했습니다 저를 믿고서 한번 결정해 보시는 게 어떠시겠느냐 결국은 이틀동안 제 얘기를 들으시고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150만원짜리 장기성 저축보험 가입한 것 뿐만 아니라 또 적금으로 한 30만원 가입하시고 총 210만원 정도의 저축상품을 총 가입을 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그 이후에 자 이 보험을 가입하시기 이전에 그분께서는 새벽 3시에 장사가 끝나면은 피곤하죠 그러니까 거기 가게에 있는 아가씨들하고 친구들하고 술을 먹고 8시, 7시까지 해장국집에서 술을 먹다가 그 다음 술 취해서 혼자 사는 그 고시원에 들어가서 잠자고 그 다음 5시에 겨우 일어나서 출근해서 마포걸레질로 하루 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삶을 사셨는데 한 달에 250만원 버는데 거기서 210만원을 저축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쓸 돈이 없는 것이죠 쓸 돈이 없으니까 저도 제가 또 이제 격려차서 책도 사다드리고 했는데 새벽 3시에 장사가 끝나면은 첫차 지하철 첫차가 올 때까지 공부하고 첫차 타고 대중교통 가서 하고 한 2년, 3년 그렇게 고생을 하셨어요 처음에 후회도 많이 하셨지만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불과 3년 만에 5천만원이라는 돈을 난생처음으로 모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일단 3년만 고생하면 1억이라는 또 저축보험뿐만 아니라 다른 걸로까지 포함하면은 앞으로 3년 정도만 더 고생하면 약 1억 4천 정도 만원의 돈을 모을 수 있겠다 희망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지금도 그 얘기를 합니다 정상윤씨 제가 30대 들어서 가장 지금까지 했었던 결정 중에 최고의 결정은 정상윤씨의 그 플랜대로 해서 이 저축성보험을 가입한 거다 자 그렇죠 보험이라는 것은 제 생각하게 보험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 가정의 어떤 질병이랄지 수술보험금 이런 것들의 필요성을 충족시킬 것뿐만 아니라 어쩌면 고객이 인생을 바꿔주는 고객의 삶의 지표를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을 하더라는 것이죠 미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커미션이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 그런 큰 미션을 가지고 생활하시나요? 큰 미션을 가지고서 고객한테 다가가시나요? 그 미션을 완성하셔야지 우리의 커미션이 완성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거절을 통한 좌절, 두려움 또 이 가만 고객을 만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난이랄지 어려움들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이런 숭고한 미션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 때문에 생명보험 세일즈나 보험 세일즈에 여러분들이 도전하신 게 아니겠는가 고객의 성공을 통해서 우리 설계사 여러분들의 재무적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 위험한 일에 도전하신 것이 아닌지 입사했을 때 그의 멋진 미래상을 지금 혹시 지우고 계신 건 아닌지 더는 한번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정상위씨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정상위씨 또는 우리 설계사분들 당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방 들고서 고객을 찾아가서 상품을 권하는 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보험 설계사의 사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우리 고객에게 소비를 권할 때 우리 보험 설계사들은 바로 저축을 강조하고 그렇죠? 저축을 강조하는 게 저의 일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를 위해 살아라 야 너 자신을 위해 살아야 돼 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은 뭘까요? 우리가 고객들한테 해주는 얘기는 바로 이것이죠 당신의 가족과 고객님의 가족과 자식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살아야 한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보험의 가치가 바로 그런 것이죠 세 번째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하다 지금 술 먹고 편하게 살자 지금을 즐겨라 지금 사고 싶은 물건을 사자 라고 말할 때 우리가 고객들한테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을 이 생에서 10년 후나 20년 후에 살아야 한다고 우리가 조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값어치가 없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 일이 생활구에 시달려야 하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이 일은 사명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정말 그 고난과 두려움을 무릅쓰고 고객한테 줄 수 있는 기적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험 설계사의 일은 단순하게 하나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더 큰 차원에서는 고객과 나의 운명을 바꾸고 고객과 나의 삶에 기적을 만드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험 설계사의 사명은 바로 이것이죠 미션이 있어야 우리의 커미션이 완성된다는 것 그것을 알고 계신 것이 이 보험 세일지에 있어서 우리가 거절을 어떻게 생각하고 극복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바로 미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 시간에서는 또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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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